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2019년 7월 학평 물리원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에 계신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재수생들은 주말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뽑아서 시험을 봤을 텐데요. 현재 일단 7월 학평 학력평가지 않습니까? 전국연합학력평가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 그 학생들이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7월 모의고사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안구성 645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6545인 건 다 아시죠? 6545로 나오는데 6455. 근데 거의 6545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원자모형 있잖아요. 보호의 수원자모형이랑 광전효과가 결합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3단원으로 넣으면 6455고 이 앞에 부분 2단원으로 넣으면 수능이랑 똑같은 6545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똑같이 나왔다. 수능의 문안구성이랑 똑같다. 대단원 1, 2, 3, 4 단원이 6455, 6545 비슷하게 출제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상등급컷은 현재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는 44, 39, 32, 25점 정도로 1등급컷, 2등급컷, 3등급컷, 4등급컷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 모의고사가 3월달과 4월달에 실시가 되죠. 3월달에 서울시, 4월달에 경기교육청, 그리고 7월달에 지금 인천시, 이번께 인천시 교육청 건데 이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고3 학생들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집계가 될 때 고3 학생들 위주로 집계가 돼서 3, 4월달에 아무래도 학습이 조금 재수생에 비해서 좀 덜 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움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죠. 낮게 나오는데 조금씩 조금씩 고3 학생들이 학습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 7월 정도 되면 44점 정도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무당수준은 6평보다는 좀 쉬웠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좀 쉬웠으나 문제들이 시간이 어떻게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어. 그리고 실수 유발인자들도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 물론 6평보다는 아닐 거예요. 6평보다는 좀 쉽겠지만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풀고 틀리는 거 있죠. 다 풀고 났는데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채점하다 보니까 거침없이 틀려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도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양이 좀 적어서 그래요.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문제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류회로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는데 이건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교류회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지? 전압계가 저항 쪽에 붙어 있는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축정기나 코일에 걸리는 전압인지를 헷갈려서 틀리는 걸 좀 볼 수가 있어. 이 문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럽니다. 예상 문제들에는 그런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미 한 번 틀려봤어. 아 이 전압계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걸 캐치를 못하게 되면 문제풀이 역량이 좀 적은 거죠. 많이 못 푼 거죠. 그러니까 숙달이 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실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이것만 딱 15번의 정답률이 이렇게 가장 많이 틀린 네 문제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만 딱 보고도 아 재학생들의 문제풀이량이 아직은 많지는 않구나. 이제 개념이란 기출문제풀이 정도 완료된 것 같다. 이 정도의 느낌을 빡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재수생들은 사실 물론 공부 안 한 재수생 말고 공부한 재수생들은 15번이 이렇게 가장 많이 틀린 다섯 문제 안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 최고 5단 문항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튼 예상컷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게 수능이라고 한다면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긴 힘들어요. 이것보다 좀 어렵게 나옵니다. 6평처럼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오는데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까지 되어서 수능에서 11월 달에 이 문제를 갖고 테스트를 딱 봤다라고 한다면 1컷은 48점? 47점? 잘 봐줘도 47점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수능은 이거보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알겠죠? 최고 5단 문항은 일단 20번 유체역학 18번이 뉴턴역학 19번 돌림이 늘 늘! 늘! 늘 마찬가지예요. 3대 주제죠. 3대 킬러 주제입니다. 아주 특별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이상 항상 이 3대 킬러 문항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틀리는 5답 베스트 세 문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저는 아 문제풀의 양을 늘려야겠구나.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돼 있구나. 물론 이건 특정 한 명이 아니라 통계상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풀의 양을 좀 늘려 나가야 되는 상황 문풀의 양을 늘려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7월 이후 학습법에 대한 얘기야 이게 두 번째는 당연히 킬러 주제의 공부가 잘 안 되어 있구나. 킬러 컬러 아니고요. 킬러 주제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구나. 아직까지도. 항상 물린 이렇게 공부해요. 전체 공부 한 번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킬러 주제를 한 번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해 준 다음에 다시 전범위 문제풀을 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고르게 틀린다고 고르게 틀린다고 하니까 좀 말이 웃긴데 전반적으로 다 잘 본다고 알았죠? 특정 이런 빵꾸잖아요. 이건 지금 세계가 맨날 이렇게 올라오잖아. 고3 학생들이 이 세계에 대한 대응을 좀 잘 해 줘야 한다라는 거 일단 이 두 가지가 일단 보입니다. 알겠죠? 두 가지가 보이고 자 그리고 유체역학이 지금 20번인데 이 유체역학 잘 냈어요. 20번 잘 냈습니다. 잘 냈는데 지금 20번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설지를 보았을 때 해설지가 조금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좀 힘든 방식으로 해설이 돼 있을 거예요. 너무 계산이 많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유체역학 해설 강의에서 얘기해 주겠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을 해야 돼. 해설지는 그냥 해설지를 쉽게 해설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해법이 들어가 있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걸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해설지에 넣으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기본적인 풀이법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유체역학도 스킬들이 있는 거죠. 특히 힘평형 힘평형 두 번이면 그 변화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킬러 주제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킬러를 그냥 푼다. 오랜 시간 풀어서 맞췄다. 끝났다. 이러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 킬러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확실한 풀이법들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풀이법 이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니들은 풀고 답이 맞았으면 맞은 줄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수능장에서는 쓸 수 없는 풀이법들이 많아요. 쓸 수가 없어. 그걸 쓰면 그냥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 풀다가 딴 거 다 못 풀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확실한 풀이법들이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풀이법들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효율적인 풀이법. 알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공부할 때. 유턴 역학이야. 그냥 이거 꾸준히 하면 되는 거고 유체 역학은 이제 좀 스킬들이 좀 필요하고 돌림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아주 그냥 원리적으로만 풀어도 풀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어서 사실 수능으로 가면 이 두 개의 난이도가 높아져요. 이 두 개. 유체 역학은 충분해요. 지금 이 두 개의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고. 더 높아질 예정. 이렇게 써줄게요. 수능으로 가면 이렇게 돼. 두 개의 난이도가 더 높아질 예정. 교류회로는 학습불량, 문제풀이 분량을 좀 늘려줘야 돼. 기본 입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베타분계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중성장 바뀌는 거. 그런데 그것도 기본 입자도 사실 매 모의고사마다 나오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까지만 학습을 해줬어도 이번에 기본 입자가 이렇게 많이 틀렸나라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개념도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 알겠죠? 개념 부분에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게 양성잘, 양성잘 말하는 건지 쿼크를 말하는 건지 이게 헷갈린 애매한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이 개념적 문항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비역학 주제라고 많이 부르는데 비역학 주제. 주제를 더 견고하게 하게 보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개념들이 있다라고 느껴지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서 약점 보완을 꼭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이런 모의고사에서 발견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자연스러워요. 문제풀이량을 좀 늘리다가 보면요. 늘리다가 보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약점이 발견이 돼. 그 약점 발견된 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해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딱 오답 문항만 분석을 해봐도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완해 나갈지 이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할게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잘 생각해 보란 말이죠. 문제들도 보면요. 정말 많이 나오는. 6평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많이 나오는 굵직굵직한 주제들로만 출제가 됐다고요. 한 번에 정리해봤는데 1단원에서는 교과 순서대로 정리한 거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늘 나오는 거. 운동량 충격량.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만 운동량 충격량은 늘 알고 있어야 되는 주제죠. 어쩌다 한 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바로 이런 거예요. 저건 역학이긴 한데 개념 부분에 어떤 약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운동량 충격량은. 빈면의 연결물체 운동 분석. 당연히 뉴턴 역학의 기초 아닙니까. 특성. 케플러. 기본 입장. 늘 나오던 주제. 2단원도 정전기후도. 검전기. 전류의 자기작용. 전자기후도 반도체. 늘 나오던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튀는 아주 비주류 문제가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3단원. 정상파. 수소 원자모형과 광전효과. 전자기파. 전반사와 광통신. 교류외로. 늘 나오던 겁니다. 전기에너지의 생산. 전기에너지의 수송. 송전이죠. 돌림임. 유치의 역학. 연력학. 다만 이번에 킬러 문제가 원래 송전 문제도 준킬러급으로 많이 나와서 여러분 틀리는데 이번에는 많이 안 틀렸죠. 송전 문제가 다섯 개 안에 안 들어갔잖아. 왜 그런 거예요. 철수형이 민수의 대화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대화. 뭐뭐는 뭐뭐해. 이런 건 너무 쉽게 출제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주제들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공부하기 참 편해졌다는 거죠. 아주 그냥 이런 직업적인 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거 나올지 몰랐지. 이런 것들은 유평도 이번 모의고사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7월 이후 학습법은 좀 전에 다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발견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7월 이후에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구평 준비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을 텐데 특히 여름방학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을 텐데 이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제발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그냥 문풀로 때우겠다. 문제풀이만 그냥 막 양치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그런 무분별한 계획을 세워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정도만이라도 앞으로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과목별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themi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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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